햄이나 소시지에는 색을 내는 첨가제, 바람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기에 먹어도 되지만, 이 첨가제만 따로 구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이 첨가제를 이용한 자살이 늘고, 국내에서도 그 모방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 물질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육가공품 매대입니다. 다양한 제품에는 먹음직스러운 선홍색을 내고,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속 아민과 결합해 발암물질을 생성할 위험이 있고, 물질 자체만으로도 과다 섭취 시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식육 가공품에 1kg당 0.07g의 아질산 나트륨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4에서 6g을 한 번에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를 악용해 아질산 나트륨으로 이른바 자살 키트까지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질산 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데, 2021년에는 46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아질산 나트륨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의 판매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살 관련된 자살 방도물질, 자살 도움물질로 유통되고 있을 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정도며 공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자살 위해 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하는 번개탄이나,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 졸피 등 같은 수면 진정제 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신영수입니다.